시중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내세운 이색 적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고객몰이에 나섰습니다. 상품 가입을 위해 은행문이 열기도 전에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되며 은행 창구가 모처럼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수협은행 영업점입니다. 아직 은행문도 열지 않은 이른 시각이지만 벌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아동수당 적금 금리를 다른 은행의 두 배 이상으로 준다는 소식에 고객들이 몰린 겁니다. 인터넷이나 친구들한테도 듣고 그래서 저 오늘 휴가 쓰고 왔거든요. 이율이 높고 그리고 적금은 사실 요즘에는 잘 안 하게 되는데 이런 계기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것 같아서 왔어요. 수협은행은 팔면 팔수록 손해라면서도 고객 기반이 크게 늘어 내심 반기는 모습입니다. 은행 생활하면서 이렇게 줄 서서 내방하신 고객들은 처음입니다. 기존 고객들이 아무래도 거래하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색 적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고객 잡기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멤버 생일에 금리를 더 주는 상품을 내놨는데 출시 5개월 만에 15만자나 판매됐습니다. 한 달에 3만자씩 만들어진 셈인데 보통 은행의 적금 상품이 1년에 3만자 정도 만들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준입니다. KB 하나은행은 매일매일 스마트폰 알림을 보내 저축 습관을 들여주는 적금으로 젊은 층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인기 만화작가와 협업을 통해 만기를 6개월로 줄이고 자투리 돈을 넣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인 적금을 내놨습니다. 재미와 자산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내세운 이색 적금 경쟁이 조용하던 은행 창고를 모처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